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10회 복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복동이 촬영하면서 언급한 거 가지고 본인 답안지를 체크하세요. 아무래도 채점을 통해서 배울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소송유권 충전 여부인데요. 무확인의 보충성 언제 쟁점이 된다고 했어요? 금전부가 처분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져서 이행소송 가능 여부가 문제가 될 때 그때만 쓰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행소송이 가능할 때 무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의 쟁점이에요. 우리 공법에서 이행소송은 금전부가 처분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만 써주면 돼요. 보충성 논의 좋습니다. 소송유권 충전 여부에 관련해서는 무확인 소송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뭔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 의뢰소송유권. 병은 정확히 안 적어주니까 순간적으로 지금 당황했네요. 지금 을은 무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병은 지금 취소송을 제기한 거죠. 정확히 적어주세요. 헷갈리지 않게. 청구의 인용 가능성. 유용결정액 소급표. 좀 압축하세요. 배점이 크게 큰 부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행조법 쟁점인데 지금 가분수가 됐죠. 가분수가 됐단 말이죠. 이 부분을 오히려 좀 자세히 적어주세요. 최근에 이 소급표 논의는 교과서에서도 거의 많이 빠지고 있는 추세니까. 교수님들 교과서에. 이 부분을 좀 늘렸습니다. 결국 취소사이라는 걸 밝히고 취소사이에 대해서 무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쟁점이름으로는 무확인 소송 심지 결과 취소사인 경우 이걸 써주는 게 핵심이죠. 되는 소를 포함하느냐. 즉 무확인을 구하는 취지에 취소소송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느냐. 이것이 핵심이 됩니다. 자 다음. 집행정보 이거는 10점 배점으로 타시험에도 시험이 나왔는데요. 여기는 판례에서 많은 배점이 많고 10점 이상은 나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본인이 답안지를 쓸 때 여기서 뭔가 고독점 포인트로 많이 쓰겠다. 물론 준비가 되면 상관없어요.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전압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좀 분할해서 쓰는 것 정도? 뭐 그 정도고 아니면 그냥 문압판 것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인연한도 단서의 법적 성질. 각각 먼저 검토해줘야 돼요. 왜? 주된 행정행위가 수익적 행정처분이 아니면 얘는 부관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주된 행위의 법적 성질을 검토해야 거기에 부과된 조건이 강학상 부관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어요. 주된 행정행위의 도로조명허가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언급해서 논리를 잡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독가쟁성, 소송 형태. 잘 썼는데 강약 조절이 좀 부족해 보이네요. 특히 쟁송 형태에서는 부진적 일부 취소소송의 의의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 좀 써줘야 됩니다. 한계, 유법성, 성립성 한계. 재량행위니까 문제가 되지 않고. 내왕상 한계, 내왕상 한계에서 신뢰보호까지 간 거 아주 좋습니다. 다만 이게 파생원칙으로서 확약의 법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이거 놓쳤네요. 놓쳤는데 채점자가 언급을 안 했는데. 확약의 법리를 먼저 검토한다는 걸 꼭 써주세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여기는 간단히 썼는데. 오히려 부담, 부비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안에서는. 신뢰보호를 찾은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확약까지 언급했으면 아주 고독점할 수도 있었겠어요. 연결증의 소급표. 앞으로 먼저 뺏어왔네요. 소급표 인정 범위가 여기서는 사실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쓰지는 마세요. 강약조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헌법 논의를 많이 쓰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지금 다들 위험결정에 소급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오히려 얘가 중요해요. 얘가. 행정법 쟁점은 사실 얘예요. 얘는 어떻게 보면 헌법 쟁점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 문화판금을 좀 명확하게 써주는 게 좋겠어요. 특히나 여기서 차라리 그런 위험결정이 이전에 담당 공무원이 처분을 할 때는요. 위험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명백성이 없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기간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 권한이 있는 기간은 법률이면 헌법 107조 1항에 따라서 헌재 그리고 명령이면 각급 법원이 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되죠. 뭐 그런 얘기를 오히려 좀 더 풍부하게 써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오히려 여기서 위법성 관련해서 무효사의 취소사의 구별기준 뭐 그런 걸 쓴 답안지들도 많이 있죠. 교수님들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좀 줄여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게 강약조절에 맞지 않겠느냐. 행정법 쟁점은 이쪽이니까. 뭐 이것도 위험결정의 소급표도 물론 행정법 내용이긴 합니다만 헌법에 좀 많이 가까운 쟁점이죠. 인용여부. 보충성은 무효확인에서는 무효확인이 시험에 남은 두 가지 기어가 하라고 했어요. 소송요건에서는 보충성이 문제에 대한 사안인지 본안 판단에서는 심리결과 취소사안인지 이 두 개가 중요해요. 특히 무효확인의 보충성 협의의 소액에서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보충성이 문제가 될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금전부가 처분에 대한 납부가 있어서 이행 소송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만 확인 소송이 보충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런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인용여부. 특히 본안 판단 들어갔을 때 무효확인 소송 심리결과 취소사유일 때 뭐 그런 내용들 여기다 써놨네요. 자, 쟁점 이름 쓰세요. 쟁점 이름. 쟁점 이름 쓰고 그리고 취소사유일 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춘 경우, 못 갖춘 경우 구분하고 사안은 지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내라는 걸 분명히 적어주면서 그래서 취소사유일 소송의 소송요건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서 갖춘 것으로 본다면 판례에 따르면 취소 판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더 논리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논리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주의해 주세요. 논리. 여기 지금 보니까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춘 경우, 못 갖춘 경우 사안의 경우에는 판단을 해야죠. 판단.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가 언제였고 처분에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내로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됩니다. 날짜 같은 거 쓰면서 특히 죄소기견이 문제되니까 죄소기견을 앞에서 검토했다고 해서 여기를 안 썼나요? 써주세요. 여기서도 철학처분.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 많이 쓰고 싶으면 판례를 전압서수의견, 다수의견을 써주기 좋겠습니다. 조문현출 좋아요. 그리고 갑이 이런 경우 체납처분에 관해서는 위헌결정 이후에는 새로운 처분도 안되고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도 안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비판도 있다는 것도 써주면 가점이 될 겁니다. 각 행정요의 법적 성질 좋아요. 도로점의 허가 2년 좋습니다. 이렇게 논리 연결하고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꼭 적어주세요. 종기다. 좋습니다. 부간의 한계, 성립상 한계, 내용상 한계. 내용상 한계에서는 좀 더 목차가 세분화되어야 되겠어요. 부간의 내용상 한계에 관련해서 법사일목 명의소고 일반원칙에서 신뢰보호 그중에서 파생법률으로써 실권 이렇게 써주세요. 내용상 한계. 부간의 내용상 한계, 부간의 내용상 한계, 법사일목 명확성 이행 가능성, 일반원칙과 관련해서 신뢰보호, 파생법률으로써 실권, 이렇게 타고 내려와야 돼요. 아 실권이 아니라 확약, 확약의 법률까지. 자 이렇게 타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니다. 독과쟁서. 부진율 일부 취소 소송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판례에 따른 검토를 제가 강의 시간에 고독점 포인터로 얘기해 드렸는데 판례에 따르면 전체를 소외 대상으로 하거나 변경 신청 거부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통해서 부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이때 인용 판결이 나오면 인용 판결에 개개의 구체적 위법 사인은 부간의 위법성에 대해서 기속력이 미침으로 행정청이 부간의 변경을 해야 될 부간의 위법성을 보완해야 될 의무가 발생해서 갑의 권리구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꼭 써주라고 했죠. 다음 유형결정의 회력 예외적으로 소표가 인정되는지 거의 언급사항이 다 비슷한데 해당 분야에서 썼나 보네요. 인용 가능성 소표가 비치는지 날짜 눈에 띄게 잘 써주고 무효기소송 인용 가능성 쟁점 이름이 좀 보이는 게 좋아요. 정한되면 여기다 써주든지 쟁점 이름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무효기소송 심리결과 취소사유인 경우 즉 취소사유의 무효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법원의 판단이 문제죠. 포섭이 아주 좋네요. 쟁점 이름만 좀 집어넣으면 아주 포섭을 구체적으로 잘하고 있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병 소표가 미치는지 먼저 검토하고 소표가 미친다면 위험법률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의 인용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좋습니다. 논리를 상당히 잘 잡았네요. 논리 맥락에 있어서 논리 맥락 그리고 포섭 아주 좋습니다. 이런 답안지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포섭에서 체납처분이 가능한 문제점 문제점에 이렇게 날짜가 나오면 보고 싶어져요. 너무 일반적인 문제점을 쓰면 잘 안 보게 되는데 이렇게 날짜를 통해서 설문을 분석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 그럼 시선이 갑니다. 천편일적인 문제점을 쓰면 거의 안 보게 되지만 여기는 아주 설문을 분석하는 답안지로 썼네요. 아주 좋습니다. 학설은 번호를 붙이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읽는 교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판례 판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죠. 타당하다고 본다 검토에서는 본다라는 말 써주세요. 본다, 판단된다, 지지한다 아주 잘 썼네요. 다음 논제배정리 이렇게 네다섯을 쓰는 것도 좋아요. 가능한지 논의한다 뭐 문제된다 이렇게 쓰는 게 좋죠. 법적 성질 특허 재량인지 인연 단서의 법적 성질 종기인지 이렇게 해서 답이 되는 거인지 이렇게 쓰면 채점할 때 편해요. 채점자가 분의 의미 종료 쓰면서 포석 조건과 뭐라고 쓴 거예요. 부담 종기인데 조건과 부담은 사실 부담일 때는 좀 써주는 게 좋은데 사안은 지금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니까 사실 이것까지 쓸 필요는 없겠네요. 그런데 쓸 수는 있어요. 기한과의 차이점 기한 같은 경우도요. 기한 같은 경우도 뭐 부담과의 차이를 쓸 수는 있습니다. 사안이 부담일 때는 얘를 꼭 써야 되는데 종기일 때는 굳이 쓸 필요는 없어 보여요. 과학상 종기 기한이 무난해 보인다는 말은 뭐죠? 기한 내의 종기인데 자 뭐 보지 마시고 종기 종기 화자의 존재 여부 내용사항계 부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안은 뭐 좀 특이한데 부담결부하고 비례원칙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죠. 신뢰보호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파생법리로 확약이 문제되는 아주 특이한 문제였어요. 이 부분 논리만 좀 잡아주면 포섭은 상당히 지금 좋으니까 아주 포섭은 구체적으로 하고 있네요. 많이 어필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포섭이나 이런 부분에서 참가할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강약조절은 이건 고수들도 고민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한정돼 있고 페이지도 한정돼 있죠. 잘 썼지만 강약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배점에 맞게 어느 부분에 힘을 주고 좀 더 풍부하게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개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참조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답안제였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면 답안제는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답안제 녹여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 어떤 부분을 좀 더 업데이트 시켜야 될지 선생님이 지금 하는 것은 더 좋은 답안제를 지향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아직 이런 답안제 틀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조할 게 상당히 많은 답안제니까 타인의 답안제의 장점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10회 복통이 촬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회 복통이 촬영이 8회 복통이 됩니다. 3회 복통이 촬영은